오늘의 성경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신약 172쪽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미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안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심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라 아멘 오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령 하나님 근데 제가 부제를 원래 제목은 성령 하나님인데 부제를 하나 정해보았습니다 이런 부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친구입니다 라는 부제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라는 걸 잘 나타낼 수 있는 부분이 뭘까 라는 것들을 생각했을 때 친구라는 단어가 생각이 많이 났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친구들 많이 있으시죠? 친한 친구들 아마 여기 앉으신 것도 친한 분이 옆에 있어서 근처에 앉으신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가 코로나 이후에 놀라운 광경을 좀 발견해 보게 될 때가 좀 있습니다 어떤 광경이냐면 분명히 산부예배 시작 끝나고 끝나고 나서 친한 분을 만났나 봐요 코로나 때문에 오랜만에 만났나 봅니다 그래서 막 코로나 상관없이 막 끌어안고 손을 잡고 막 돌고 잘 있었냐고 하면서 막 대화를 나누는 장면을 봤어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사부예배를 올라가려고 하는데 그 두 분이 계속해서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더 놀라운 건 사부예배가 끝나서 내려왔는데 여전히 그 두 분이 이야기를 나누고 심지어 오후예배를 올라갈 때도 같이 얘기하고 있는 걸 봐서 권사님들 안 가시냐고 이렇게 된 거 그냥 오후예배 드리고 가시겠다고 얘기하시고 오후예배 끝나고 같이 가시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친하면, 친한 사이가 되면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러면 일주일 만에 만나면 할 얘기가 없냐? 또 여전히 할 얘기가 많아서 네, 여전히 붙어 계신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친한 사이, 친구는 마음을 함께 나누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작은 일,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서로 나누고 또 상대방이 어떻게 살았는지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를 듣는 것 또한 너무나 기쁜 일이다 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우리와 함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 우리의 이야기를 듣고 싶으신 분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싶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셔서 뭔가 거리감이 느껴지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우리와 가까워지기를 원하시고요 지금도 그것들을 소망하고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것 너무나 중요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 조금은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성령 하나님을 하나님,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영적인 기의 흐름이나 어떤 능력을 이야기할 때 이 성령님에 대해서 생각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인격체가 아니라 능력, 그냥 기의 흐름 이런 것들로 생각할 때가 많다라는 거죠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아는 목사님을 통해서 어떤 기도원의 찬양인도를 좀 부탁하셔서 천안에 있는 기도원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그 천안에 가서, 그 기도원에 가서 제가 너무나 마음이 어려워서 돌아온 적이 있어요 제가 기도원이라는 데를 자주 안 다녀봐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 기도원의 원장님께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참 놀랍게도 성령 하나님을 놀랍게도 입으로 다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표현하시냐면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성령 받으라 하시면서 장풍을 쏘시더라고요 보신 적 있으십니까? 성령 받으라 하면서 장풍을 막 쏘시는데 손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마이크를 이렇게 마이크 헤드를 이렇게 잡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입으로 이렇게 하시는 것을 제가 보고 그 당시에 제가 그걸 경험한 적이 없어서 저러셔도 되는가? 라는 생각 때문에 그 시간 내내 너무 마음이 힘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거는 그 성령 받으라는 장풍을 받으신 분들이 다 모르겠습니다 은혜를 받으셔서 그렇겠지만 막 쓰러지시는 거예요 아! 하면서 막 이렇게 쓰러지시는데 저한테는 참 어려운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껏 어떻게 어떤 분이시길래 그분이 참 대단하다는 생각도 들긴 하는데 마음껏 막 부르시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저렇게 혹시라도 굳어지면 참 위험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들 해보게 되어집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면 그 기도원은 이단 사이비가 운영하는 기도원이 절대로 아니었습니다 정식 교단에 속해 있는 기도원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렇게 하시면 뭔가 능력이 나타나는 것 같이 보여서 아마 그런 모습들이 더 있었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그러한 모습들 조금은 좀 교정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조금 더 잘 온전하게 알아갈 수 있는 시간이 오늘의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령 하나님에서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첫째로 어떤 분이 성령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보면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께서 보내신 보혜사라고 설명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 번 읽어 볼게요 시작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아멘 먼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보내시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 속에서는요 육신을 입고 오신 예수님의 그 시간과 공간의 제약으로 인해서 사역적인 제안들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 근방에서 보통 사역을 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실 때 말씀하셨던 이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과는 조금 다르게 영으로서 시간이나 공간이나 이러한 제약들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초월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유익이 있었을까요? 바로 우리 모든 믿음의 사람들 수천, 수만, 수백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동시에 기도를 할 때에도 그 모든 기도에 성령 하나님께서는 반응하시고 응답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어떻게 표현했다고요? 보혜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우리가 자주 듣는 표현인데요 이 보혜사라는 원어는요 파라클레토스라는 원어를 사용합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돕는 자, 위로자, 중재자 이 보혜사를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런 존재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옆에서 동행하면서 운동선수들 옆에서 함께하면서 그 운동선수들을 도와주는 코치들이 있어요 코치들은 운동선수의 일거수일투족을 정말 자세하게 바라보고 혹시라도 뭔가 잘못된 것은 없는지 뭔가 개선해야 될 것은 없는지 또 식단 조절이나 여러 가지 것들을 책임지는 사람이 바로 코치입니다 물론 코치가 운동장에서 그 운동선수 대신 뛰어주지는 않습니다 본인이 직접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이 코치는 훈련할 때부터 시합장에 뛰는 동안 1분 1초도 선수 곁을 떠나지 않으면서 함께 땀 흘리고 박수 쳐주고 지도하고 가르쳐주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드러나진 않습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사람은 운동선수들이죠 겉으로 드러나진 않지만 이 코치의 역할은 정말로 절대적입니다 아무리 위대한 선수도 이 코치가 없으면 성공하는 경우 흔치 않습니다 선수의 실력과 인격, 자세 하나하나에 이 코치의 손때가 묻어 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요 세계적인 선수 옆에 있는 코치들도요 연봉이 엄청나게 많이 받습니다 사람들은 선수만 많이 받으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코치의 노력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운동선수라고 하면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뭔가 대단해서 내가 믿음 생활 잘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큰 착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서 우리가 눈에 보이진 않지만 우리 옆에서 항상 함께 하시면서 우리가 뭔가 잘못되면 그것을 깨닫게 해주시고 잘한 것이 있으면 격려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코치 같은 성령 하나님이 계셔서 우리에게 큰 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말씀도 듣고 기도도 하고 이렇게 신앙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주신 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중요한 성령 하나님이시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거지만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되어주십니다 영원한 동반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는 그때까지 하늘나라에서도 계속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1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아멘 예수님께서는 먼저 성령님을 다른 보혜사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죠? 예수님도 사실은 보혜사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보혜사이시고 돕는 자로 오셨고 위로자 중재자로 오셨지만 또 다른 보혜사 이 성령 하나님을 또 다른 보혜사 돕는 자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는 이 말씀들을 하실 때 육체적인 부분이지 보여지는 부분이지만 승천하셨잖아요 하나님 나라로 가시면서 제자들이 느꼈던 것은 떠나가는 것처럼 느껴졌을 것이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마음이 참 어려웠을 수도 있었겠어요 왜냐하면 잠깐 동안에 이별이 있었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그 3일이라는 시간 동안에 철저하게 고립되어지고 외로움을 느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시 부활하셔서 40일이라는 기간 동안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아 살아나신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로 죽음까지도 뛰어넘으셨던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다시 힘을 얻고 소망을 얻고 살아갔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다시 떠나가신데 한 번 경험 안 해봤으면 모르겠지만 그 이별을 경험했던 제자들로서는 참 힘든 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떠나가시면서 뭐 하셨다고? 어떤 말씀을 하셨다고요? 또 다른 보혜사 걱정하지 말라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가 또 다른 보혜사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었다고 준다고 말씀하셨다라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나는 이렇게 떠나가지만 뒤에 뭐라고 하셨다고요? 영원토록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 또 다른 보혜사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은요 성령 하나님은 구약시대에도 계셨고요 그쵸? 구약시대에도 여전히 계셨습니다 이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보면 이전에는 계시지 않았던 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하신 거냐면 그전에는 누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지 않으셨잖아요 그래서 이전하고 이후는 조금 다릅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분께서 이제는 우리가 이전에는 죄인의 모습으로 부족한 모습으로 불완전한 모습으로 나아갔다면 이제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의로 말미암아 더 이상 이제 떠나가시면 어쩌지 난 이제 구원받지 못하면 어쩌지 이런 불안감 가운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 이미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하나님께서 인치신 존재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그와 함께하는 성령 하나님은 이제 더 이상 떠나가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가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줄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가장 슬프고 눈물 흘릴 때가 언제입니까? 사랑하는 가족들 함께했던 가족들을 떠나보내야 될 때 너무나 마음이 아프고 슬프게 되지 않습니까? 어느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나는 괜찮다 말씀할 수 있는 사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다른 분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 하나님께서 이 세상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단 1분 1초도 떠나지 않으시고 우리와 평생의 삶을 함께 걸어가 주신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 함께했던 사람들이 떠나갈 그때에도 우리가 외로워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이십니다 여러분 혹시 윤복희 씨 아시나요? 가수 윤복희 씨의 곡 중에 여러분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윤복희 씨가 불렀던 것은 사실 저는 잘 몰랐어요 제가 한 십몇 년 전에 나는 가수다라는 프로가 있었는데 거기서 임재범이라는 가수가 그 여러분이라는 노래를 부르면서 알게 된 노래인데요 알고 봤더니 이 노래는요 1979년도 노래더라고요 제3회 서울국제가요제에서 대상을 수상한 곡인데 이 가사를 보니까 이렇게 가사를 쓴 거래요 작곡은 오빠 대신 윤한기 목사님이 작곡하신 곡이고 작사는 윤복희 씨가 직접 한 건데 아시겠지만 두 번의 이혼을 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참 많이 주저앉고 망가졌던 그 시절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어설 수 있었던 이유가 그와 함께했던 하나님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면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지은 가사가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지은 가사가 이 여러분이라는 노래의 가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야기할 때 이렇게 많이 부르거든요 내가 외로울 때 누가 나와 함께하지? 이러면 가수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나와 함께하는 여러분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언젠간 떠나거든요 그런데 실제적인 가사를 보면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이 함께하신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어떤 노래인지 아십니까? 후렴 부분을 보면 나는 너의 영원한 형제야 나는 너의 친구야 나는 너의 영원한 노래야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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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기쁨이야 맞는 것 같아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형제고 친구고 우리의 노래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기쁨이 되어주신다라는 것 우리의 영원한 동반자가 바로 우리 성령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예수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으로 계셨었죠 진리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그 말씀의 진리로 이끌어가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그 믿음의 사람들에게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쓰게 한 기록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기록하여 주신 말씀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그냥 생각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말씀을 읽으면 그 안에 은혜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시켜 주셔야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깨달을 수 있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체험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한 번 다 읽었다 끝 이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번 읽고 또 두 번 읽고 세 번 읽을 때마다 매번 읽을 때마다 주시는 그 은혜가 매번 새롭고 놀랍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기서 고개를 안 끄덕거리시는 분들은 한 번도 안 읽으신 분들일 수도 있어서 꼭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하나님께 의지하여서 말씀 읽으시면 그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말씀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막 허겁지겁 와가지고 말씀 시작하기 전에 자리에 앉아서 헥헥거리면서 말씀 듣고 아 이제 말씀 다 들었다 가면 은혜가 있을까요? 그래서 잘 준비하셔야 되는 겁니다 예배도 뭔가 기도할 때도 우리가 먼저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다 내어 맡기오니 하나님께서 진리의 용으로 가르쳐 주셔서 말씀의 은혜의 큰 깊이를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달라고 더 많이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여야 단일 목사님을 통하여 또 설교자들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그 놀라우신 은혜를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하여 주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교제하는 것입니다 더 깊이 교제하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친밀한 관계를 맺으면 그 하나님께 의지할 수 있는 마음도 더 강하여 집니다 이것들이 반대가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맺어져 있지 않는 상태에서 아, 나 이거 필요한데 하나님 주세요 저 이거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렇게만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뭔가 성령 하나님께 뭔가 의지하여서 그 마음을 깨닫고 함께 나누기 이게 아니라 내가 받아낼 것을 빨리 받아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죠 우리의 평소의 삶 속에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여서 하나님과 마음을 나누는 상태 그러면서 그분에게 뭔가 구하기도 하고 또 우리의 속상함도 이야기하기도 하고 우리의 상황, 우리의 기쁨도 이야기하면서 많은 것들을 함께 나누면 하나님께서 그곳 가운데 하나님의 필요가 있는 곳에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문제도 해결하여 주시는 은혜가 그곳 가운데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깨닫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 성령 하나님은 살리시는 영입니다 죽은 것을 살리는 능력 그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참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죽으면 죽어있는 모습을 보면 참 깨림직하고 좋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저희 집에서 물고기, 구피라는 물고기를 키우고 있는데 정말 예쁘더라고요 색색, 아주 예쁘게 누가 줘서 키우고 있는데 너무 예뻐서 계속 봤어요 저희 애들도 막 신나서 보고 먹을 것도 주고 어항도 꾸미고 이렇게 했는데 하루는 한 마리가 뭘 잘못했는지 죽어있더라고요 그 예쁜 부피가 죽어서 둥둥 떠있는 걸 보는데 그러면 안되는데 왜 이렇게 징그럽죠? 물고기도 먹는데 저희 생선 먹잖아요 그런데 죽어있는 모습을 보니까 참 그렇더라고요 죽어있는 것에는 아름답다? 이런 표현이 잘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도 마찬가지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사람들도 죽어있는 존재에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안에 구원의 역사, 은혜가 없으면 우린 죽어있는 존재 아니겠습니까? 죽어있는 자들에게는 좋은 것이 나올 수 없습니다 악한 것, 참 보기 안 좋은 것들 이러한 것들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항상 우리도 살아있는 존재로 생명 있는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1절 말씀 시작 성령 하나님은 회복의 영, 살리시는 영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들까지 다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요즘 우울증 걸리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코로나 때문에 집안에만 있으실 수밖에 없는 분들이 계셔서 혹은 요양원에 계신 분들, 가족들도 찾아올 수가 없으니까 우울증에 그렇게 많이 걸리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면 최악으로 가면 자살 충동까지 일어날 수도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들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성령 하나님의 은혜 성령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한 것입니다 세상은 우리를 우리의 영혼을 죽이려고 하고 우울하게 하고 불안하게 하고 답답하게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두 팔 벌려 성령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생기를 부어 달라고 은혜의 생기를 부어 달라고 우리가 다시 살아날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구하고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필요하다라는 것이지요 그럴 때 이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임하시게 되어지면 상황이 바로 변하지 않을 수는 있겠지만 우리 안에 생명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생겨나고 감사와 영광 돌릴 수 있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이 바로 그러한 일입니다 혹시라도 여러분들 말 가운데서 혹시라도 이런 말들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잘 보셨으면 좋겠어요 아 죽겠다 아 못 살겠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이런 말 자주 하시는 분 있으시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시다면 혹시 아 나 못 살겠다 죽겠다 이런 말이 계속 나오고 있다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분들 혹시 주변에서 보시면 꼭 다가가셔서 손잡아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못 살게 왜 못 삽니까? 그렇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데 평생토록 함께 하신다는데 왜 못 살고 왜 죽을 것 같고 그럴 수밖에 없습니까? 아 살 것 같다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아 살 것 같다 누구 때문에요? 성령 하나님 때문에 아 당신 때문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누구 누구 때문에? 아 그 아들 때문에 손주 때문에 살 것 같다 그 손주 때문에 죽을 것 같을 것 같다 나중에 그게 될 수 있어요 그 사랑하는 아들이 아 왼수가 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람 의지하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의 살리시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성령 하나님께서는 하나가 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분 에베소서 2장 22절 보니까 이런 말씀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이라 예수 안에서 함께 라는 말에 한번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님께서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불량에 충만한 데까지 성장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사람은 화목을 이루는 사람입니다 다투지 않아요 그래서 은혜로운 교회는 회의 시간보다도 기도하는 시간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자주 듣게 되어집니다 팀워크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자꾸 다투는 그런 공동체가 있다면 그런 공동체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공동체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자꾸 다툼이 일어나고 뭔가 마찰이 일어나고 그러한 공동체가 있다면 그 즉시 하던 일을 멈춰야 합니다 하던 이야기들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임제하시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는 영이 그 가운데 있으면 서로를 이해할 수 있게 되어지고 서로에 대해서 더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용납할 수 있게 되어지고 그름으로 인하여서 하나 될 수 있도록 만들어 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뿐만 아니라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싸움 왜 일어나나요? 너가 잘했어 이러면 부부싸움이 일어나나요? 집에서 싸움이 일어나나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잘했어 너는 못했어 이렇게 되니까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 입장 내가 생각하기에는 내가 옳아요 상대방은 틀리는 것들이 보통 일입니다 그래서 그곳에는 해결책이 없어요 왜요? 상대방도 똑같이 이야기하거든요 내가 맞아 당신이 틀려 사람과 사람 속에서는 해결책이 있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뭐 하라고요? 성령님의 은혜를 구하라고요 그래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직접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도요 놀라운 것은 문제는 그대로인데 서로 이해할 수 있어서 사랑하게 되어주고 안아주게 되어지는 모습을 경험하게 된다니까요 그런 경험 안 해보셨습니까? 신기한 것처럼 듣고 계시면 참 곤란해요 여러분 경험하셔야 됩니다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자꾸 마찰이 일어나고 거리가 멀어지는 어렸을 때는 이렇게 예쁘던 아이였는데 크고 나니까 말도 안 듣고 지 멋대로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계신데 더 기도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믿음의 공동체는 대화의 기술이나 정치적인 협상 같은 세상의 방법으로 결코 하나가 되는 곳이 아닙니다 성령의 임재로 하나가 되는 곳임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러시아가 전쟁을 그만둘까요? 그만둡니다 그만둡니다 왜냐하면 러시아는 분명하게 그들이 원하는 바가 있거든요 그것을 얻기까지 멈추지 않을 거예요 그렇죠 그럼 전쟁이 멈추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원하는 걸 줘야 됩니까? 그럼 전쟁은 멈춰지지 않는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전쟁이 멈출 수 있는 거예요 이러한 부분들 전세계 보면 많은 전쟁이 러시아 뿐만 아니라 수많은 전쟁들이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내전도 계속되어지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도요 이러한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그런 것들을 겪어본 나라이지 않습니까?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나라와 나라도 그래야 하나 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섯 가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예수님의 대리자이시고 영원한 동반자이시고 진리의 인도자이시며 살리시는 영이고 하나 되게 하시는 분입니다 이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 깨달아서 그분을 의지함으로 함께 정말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성령 충만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시간이 많이 가서 여러분 성령 세례와 성령 충만이라는 것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조금은 다르지만 성령 세례라는 것은 우리가 그 성령 하나님 우리가 물로 세례는 받지만 성령 세례는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서 부어주는 것입니다 근데 성령 세례가 너무나 중요해요 왜냐하면 그 성령의 세례를 받으면 우리가 온전히 구원받았다라는 것을 말로가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서 분명하게 우리가 인식되어지고 우리가 인정되어지는 그런 경험 은혜의 경험을 할 수 있게 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으면 우리의 인격이 변화되어지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갈 때에 이 성령 세례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할 것은 사실 구원받은 우리에게 있어서 성령 세례받은 경험들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때의 경험만 가지고 살아가면 참 어떨까 싶습니다 왜요? 지금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살아갈 때에는 현재 우리에게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금 오늘 이 시간 성령 충만함을 받도록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보니까 잘하는 말씀인데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뭐 하래요? 우리에게요? 우리에게 뭐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을 활짝 열어드려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하나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을 열어드립니다 임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성령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할 때 뭐 필요 없어? 나 들어갈 거? 이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려야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들어오시고 마음껏 일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열어드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지식, 우리의 생각들 이러한 것들을 좀 내려놓고 우리가 다 경험하지 못했던 그 성령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임하여질 수 있게 하여 달라고 우리가 배웠던 영원한 동반자여 살리시는 영이여 이것보다도 사실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가 더 많이 있는데 그것들을 구하지 않는다면 미련한 사람이지 않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무궁무진한 은혜가 우리에게 부어질 준비가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그것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